자 1번 가볼게요. 자 다음글의 목적이요. 미니테스트는 1, 2, 3 그냥 모의고사 3회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모의고사. 그러니까 시간 제고프로 진짜 연습하되죠. 첫 번째 문제 목적 나왔습니다. 목적 보면 어떻게 선택지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위로 가겠습니다. 고든 씨에게 좋았어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점심 먹으러 언제? 지난주에. 이거 안 중요한 거겠죠? I'm glad I was able to fill your needs. 당신의 필요를 뭐에 충족시켜서? 뭐와? Disability Insurance Policy. 인슈런스는 뭔지 알아야지 보험이죠. 보험, 폴러시는 증서를 말해. 증권 증서야. 외우지 마. Disability니까 장애 보험 같은 거 들었나 보지. 장애 보험이 뭐야? 상애 보험이야. 내가 너한테 추천해준. 그치? 결국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어. 나는 뭐 하는 사람? 여기서 나는 누구야? 보험 파는 사람이지. 그치? 그치? I trust you will be as pleased with this product as you have been with insurance products you have purchased through me in the past. 아이고 잘 모르겠지만. 나는 믿습니다. 네가 뭐 하기를? 여기까지만 보면 돼. 애지애지 보이죠? 나는 trust,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네가 뭐 하길? Be pleased, 만족하길. 어디에? 이 제품에. 내가 판 보험에 만족했으면 좋겠네요라는 얘기죠. 잘 봐. 그 다음에 as you have been, 내가 늘 말했지만 as, as 사이에 pleased,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뒤에도 이걸 넣어주고 해석하라고 했죠. 자, 그럼 나는 믿습니다. 네가 뭐 하길? 이 제품에 신뢰하길. 뭐만큼? 뭐만큼? You have been pleased with it. 네가 만족해왔던 것만큼. 뭐해? 보험? 제품에. 근데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이야? 너가 have purchased, purchase 구매하다죠. 날 통해서 과거에 구매해왔던 그 제품들에 만족해왔던 것만큼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나 보험쟁이인데 내가 계속 이 새끼한테 팔아왔지.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만족했던 것처럼 네가 산 그 제품에도 만족했으면 좋겠다지. 이거 관계 없죠. 이제부터 뭔 말 하고 싶은 거지. 뭔 말 하고 싶을까.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읽어야 돼. At lunch. 그렇지. 점심에서 당신은 언급했죠. 뭘 언급했어? 뭐라고 언급했어? 여기서부터. 당신은 런 인 투 하면 우연히 만나다야. 많은 숫자의 조그만 사업체 오너들을 만난다고 언급했죠. 당신의 비즈니스 딜링스 어디에서? 거래에서. 당신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고 했죠. If you think it is appropriate.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환영하겠습니다. 기회를요. 어떠한 기회야? Furnish A with B는 뭐죠? Provide랑 똑같죠? 제공하다야. 이 사람들에게 제공했으면 해요. 이 사람들에게 제공했으면 해요. 뭘 제공해? 똑같은 질의 서비스를요. 끝났죠. 그러니까 뭐 하달라는 거야? 소개 좀? 당신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며 소개 좀 시켜줘. 밑에 봐. 소개 좀 시켜줘. 대리점 개설 말도 안 되고 추천서 옌병. 웃고 웃겨 웃겨. 다음 몇 번? 그렇죠? 5번이죠? 됐나? 2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뭐예요? 분위기야. 분위기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석하려고 하지도 마. 분위기만 타고 가는 거야. 오케이? 분위기만 타고 가. 일단 선택지 봐야죠. 모르는 표현이 있어? 1번에 페스티브는 페스티벌 알지? 축제 분위기의 라는 형용사야. 4번에 텐스머니. 긴장된, 쓰레트닝, 위협적인. 5번에 모노토너스가 뭐냐? 야, 이거 이렇게 쓰니까. 모노는 숫자로 뭐야? 하나야, 하나. 1이야, 1. 1이야. 하나로만 돼 있으면 어때? 단조롭죠. 단조로우냐? 모노 들어가는 거 표현 뭐 있냐? 모노폴리 뭐야? 혼자 잊혀 먹어. 이 동네에서 장사 혼자 잊혀 먹어. 뭐야? 독점. 그렇죠? 모노로그는 뭐냐? 모노로그. 야, 다이얼로그는 뭐야? 대화지? 모노로그는 뭐야? 혼자 대화해. 뭐야? 독? 빼기지. 이거는 숫자로 1이야. 모노토너스 단조로운 지루한. 샛닉? 잘 봐. 더 스톰 픽 더 모멘텀. 모르잖아, 이거. 이거 모르잖아. 해석할 때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야? 아, 폭풍우. 아, 존나 빨리 가네. 어디를? 타운을. 됐니? 일단 단 맞히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아, 불행해. 불행해. 어디 있어? 길거리에 있어? 봤네. 검은색 깔때기가 다가오는 것을. 단 맞히는 부분들이야. 검은색 깔때기. 아이고, 나무 쓰러지네. 시방 다 쓰러지네. 위험하네. 시방 토네이도 끝. 답.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고르고 가야 돼.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석하고 앉았어. 그렇지? 오케이? 아, 근데 해석 한번 해보자고. 일단 여기까지 가면서 제대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픽업 모멘텀. 모멘텀은 알죠? 모멘텀은 뭐야? 추진력이야, 추진력. 추진력, 탄력을 받았다, 더했다 이거지? 뭐 하면서? 마을을 통과해서 돌진하면서. 모멘텀이 뭐냐면 봐봐. 시방, 100m로 존나 뛰어. 존나 뛰다가 딱 멈춰봐. 바로 멈춰? 나가려고 하지? 그게 모멘텀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너네도 공부하는데 모멘텀을 받아. 왜 고개를 숙여? 왜 고개를 숙여? 지금 막 우와, 공부 잘 된다 이거 갖고 어디까지 가? 내년까지 가면 안 되고 올해 수능까지만 딱 가라고. 알겠어? 딱 나가려고 하는 추진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플, 후부터 가로죠? 자, 충분히 불행해 뭐 할 정도로, 삐리리의 길거리에 나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불행했었던 피플은 사람들은 봤습니다. The black funnel, funnel 밑에 써있죠? 뭐야? 깔때기지, 깔때기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근데 이게 뭔지 알지? 검은색으로, 깔때기 모양이야. 휴... 뭐야 이거? 안 봤냐? 자, 여기 써있잖아, 토네이도. 토네이도 모양이지. 그걸 말하는 거야. 내 그림 못 그려. 완전히 인지해. 떨어지는 나무, 전신주, 라이트닝 볼트니까 번개가 위험해. 뭐만큼이나? 토네이도 그 자체만큼이나 위험하더라라는 얘기죠. 그치? 끝났죠? 뭘 더 이상하고 앉았어.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요지야. 주제 제목 요지는 연결사를 검색하라고 그러죠. 연결 앞대가리에 있는 거 보니까 벗 보이네. 또 뭐가 보여? 쏘가 보이네. 벗 쏘가 보이네. 그러면 일단 이 연결화만 보면, 연결화만 볼 때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벗 다음, 쏘 다음이겠지. 쏘가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잖아. 중요한 부분은 뭐야? 이런 거 다음이 필자가 말하고 싶고. 역접이 있으니까 역접 다음에 뭔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쏘 다음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겠지. 자, 한번 가볼게. 앞부분은 뭔가의 서론 부분을 위한 거야. 인트로덕션 딱 도입 부분을 하다가 뒤집어서 하고 싶은 말하고 쏘 다음에 던질 거야. 자, 그럼 가볼게. Always something. 항상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이 out of and from이죠. 어디로부터 튀어나와? 아프리카에서부터 튀어나와 라고 exclaim. 뭐 하는 거야? 외치다야. 누가 외쳤어? 로마의 황제가 외쳤네. 언제? 2000년 전에. So, it is today.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뭐해? 그러해요. 오늘날도 어때? 아프리카에서는 뭔가 something new가 맨날 튀어나오네? 자, 그다음에 동네 나오는데 아프리카겠지. 아프리카에서는, 콩고에서는 일꾼들인데. Paid Appittance for their labors. 여기까지 수식이지. 자, 어떤 일꾼들이야? 피턴스 밑에 있네, 뭐야? 아주 적은 돈이야. 노동에 대해서 돈 존나 조금 받는 노동자들은 먼지거리하고 있어. 아, 파고 있어. 어디로부터? From the ground 살짝 가르치고요. 땅 속으로부터 파고 있어. 뭘 파고 있어? 콜탄을 파고 있어 하고 한 거지. 콜탄 뭔지 왜 설명해 주는 거 읽어 안 읽어? 읽지 마. 그렇죠? 그럼 이 콜탄이 바로 something new인가 봐. 이게 막 튀어나오나 봐, 아프리카에서. From Uranium. Uranium에서. 그다음에 안 중요해. To 다음에. 아이고, 석유도 있네? 석유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always had, 항상 가져왔다. 항상 가지고 있었대. 뭐래요? What it takes? 필요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머지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대충 해석해 놨는데 결국 뭔 말이야? 뭔 말 하고 싶은 거야? 아프리카가 아프리카에서 뭔가 새로운 거 계속 튀어나온다 이거지. 보세요? 이 얘기하고 싶은가? 필자가 이 얘기하고 싶어? 아니지. 이게 벗 다음에 현관팬 쳐야지. 하지만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던지는 거야. 하지만 컨설리죠. 컨설버요. 걱정이야, 걱정. 뭘 위한 걱정이야? 아프리카의 웰빙, 안녕, 행복이지. 아프리카의 안녕을 위한 걱정은 Should not focus on.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 Relentless. Relentless 하면 가차 없는이야. 가차 없는. Acquisition은 무조건 외워야지. 뭐야? 습득이지. 뭐의 습득이야? 아프리카의 Commodity는 일용품이죠.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프리카의 물건들을 가차 없이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 아프리카의 문제와 세계의 걱정거리는 코인사이드가 뭐야? 코인사이드. 일치됩니다. Because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읽어말어. 우리 어디 읽어 빨리. 쏘다하면 읽어 빨리. 복잡한 거. 왜 읽고 앉아있냐? 자, 그래서 아프리카의 리커버리, 회복을 assisting, 돕는 것은 non-mere, mere는 그냥 온리, 단순하냐. 단순한 altruism이 아니에요. 이거죠. altruism이 뭐냐? 내가 말할게. 저 국어시간이 돌아왔다. 국어시간이야. altruism. 이타주의야. 지연아, 이타주의가 뭐야? 땀을... 너 착하다. 이거 반대말은? 이기적인 거지. 그치? 이기적인 거야. 그럼 얘랑 똑같은 게. altruistic이 형용사야. 이타적인이야. 이타적인 정쌤 이렇게 외워. 그리고 동의어는 selfless지. 반대말은? 반대말은? 지밖에 몰라. sell fish이지. 이기적인이지. 그치? 이타주의야. 자, 그럼 가볼게요. 아프리카의 회복을 돕는 것은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의 문제야? 나머지 세상, for the last, the last, 나머지죠. 나머지 세상을 위한 자기 이기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뭔 말이야? 아프리카를 이타주의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셈치고 돕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기 되라는 얘기죠. 선택지가 볼게. 세계화, 뭐, 옌병, 재껴. 저임금 웃기지 마. 이타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어? 자, 답은요? 5번이지, 그렇죠? 결국 마지막 문장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어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4번이요.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시작하겠습니다. 4번 제목이요. 연결 어딨니? 연결에 있어 없어? 안 보이죠? 첫 문장 가볼게. 우리는 모두 들었습니다. 뭐를요? sentiment 하면 감정, 정서 이런 거죠. 어떠한 정서를 들었어? Is the thought that counts? 카운츠에 무슨 뜻이 있었냐? 지은아. 천인분 나왔죠. 이거 뭐야? 동사로. 세다 말고. 중요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제? 중요한 건 뭐다? 뭐가 중요하대? 생각이다, 생각이 중요하다 라는 그러한 정서. 이런 걸 우리는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래? 사실이 아니에요. 역시 필자가 말하고 싶으면 뭐야? 생각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래. 그럼 생각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자, 보자. There is a huge difference. 거대한 차이가 있어요. Between A and B잖아. 뭐하고 뭐 사이에는? Thinking about buying flowers for a wedding anniversary. 결혼 기념일을 위해 꽃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꽃을 사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딱 이랬어. 자, 첫 번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The thought. 생각이야. 이번에는 무슨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이의 피아노 독주회 혹은 축구 게임에 참석한다라는 생각은 똑같지 않아요. 뭐랑? 그곳에 앉아있는 것. In the front row. Row는 줄이죠. 앞줄에 그곳에 앉아있는 것. 그다음에 cheering them. 자, 얘네들을 응원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나왔잖아. 1번 예시. 2번 예시 이렇게 나왔잖아.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지. 생각만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다지. 그다음에 또 예시 나오는데 일단 선택지 가봐야지. 또 예시 나오잖아. 이 다음에도 계속 예시 나오잖아. 자, 그럼 1번 가볼게. 1번. 그리프. 그리프 뭐야? 슬픔이지. 슬픔이 당신을 바꿔주지 않아. 그것은 당신을 드러내 이랬죠. 그렇지? 2번. 당신의 생각을 watch it. 봐. 조심해 이거지. 당신의 생각이 말이 된다 이랬죠. 3번. No thanks too. No thanks. 사절이다 이거지. 뭐 됐어요 이거지. 뭐는 됐어요? 비판은 됐어요. 크리티시즘은. 어떤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미저리 고통이죠. 자, 4번. Anything you lose. 당신이 잃는 어떤 것은 또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이거지. 네가 잃게 되는 어떤 것은 comes around. 나온대 다른 형태로. 자, 5번 가볼게. 생각은 어디에 있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생각이 행동으로 릴리스 할 때까지. 릴리스는 뭐예요? 풀어주는 거지. 생각이 풀어주는 걸 발견할 때까지는. 생각이 행동으로 풀어주는 걸 발견할 때까지 생각은 어디에 있어? 갇혀 있는 거예요.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표현이 어려웠지만 답은 5번이지.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자,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도 제목이죠. 연결업. 뭘 없어요? 여기 벗 안 보이냐? 얘 쏘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됐나? 응. 자, 가볼게. 첫 문제였어. 얼브즈. 얼브죠, 얼브. 허브. 허브가 뭐야? 풀떼기지 뭐. 풀떼기. 어? 그래서 봐봐. 얼브가 풀떼기야. 사이드 붙이면 죽이는 거지. 풀떼기 죽이니까 뭐야? 제초제지. 제초제. 그치? 얼비 보얼 하면 뭐야? 보어는 먹는 거야. 풀떼기 먹네. 무슨 동물? 초식 동물이죠. 그치? 그치? 얼브는 풀떼기야.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얼블리즘 하면 약초 이용이네. 그런 약초 같은 것은 I've been embraced. embrace가 뭐야? 끌어안다야. 끌어안아지고 있습니다. 끌어안아지고 있대. 오늘 scale. scale 하면 규모죠. 규모로. 그런데 그 규모는 어떤 규모야? unmatched for two centuries. 200년 동안 매치할 수 없는 규모로 이거지? 200년 동안 그 전과는 어떠한 것도 200년 동안 필적할 수 없는 규모로 끌어안아지고 있습니다. 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관 펜치죠. 뭔 말이야? 지난 200년 동안 필적할 수 없는 규모로 약초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제 나돈인 코스메틱스. 화장품, 음식 어쩌고 저쩌고. 읽어 안 읽어. 읽을 필요 없죠?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잖아. 그치? 읽을 필요 없어. 그 다음 가봐. Just what proportion of the original plant ingredients find their way into some of these products? 아이고 여기까지 주워네. 여기까지 주워야. 왜? 여기 동사잖아. 동사 여기 있잖아. 그치? 자, proportion 뭐야? 비율이죠? 자, 원래 식물의 ingredient 뭐야? 재료죠? 어떤 비율의 원래 식물의 재료가 그들의 길을 찾는데 찾아서 어디를 들어가? 이러한 제품으로. 그치? 그럼 뭔 말이야? 원래 식물의 재료 중에서 얼마 정도나 되는 비율이 이러한 제품으로 바뀌었는지는 maybe open to question. 아직 질문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 어느 정도 되는 비율이 이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몰라. 그런데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풀떼기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야. The advertising world. 광고 세계는 특히 has not been slow. 느려졌어, 안 느려졌어? 느려지지 않았어. 뭐 하는데? 플레이온이 뭐야? 이용하다야. 플레이온이 뭐예요? 이용하다야. 걱정을 이용하는데 느리지가 않았대. 뭐에 대한 걱정? 점점점점 늘어나는 quantity 양의 늘어나는 양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학물질. 어디에? 어디에서? 환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걱정하지. 뭐에 대해서? 화학물질 뭐 첨가했다고 하면 걱정하잖아. 이런 거를 이용하는데 늦지 않았대. 뭐가? Advertising world. 광고 세계가. 이 말은 뭔 말이야? 우리 화장품 광고하는데 막 이래. 화장품 광고하는데 이상한 화학물질 추출물을 사용했습니다. 발라, 안 발라? 발라, 안 발라? 안 발라? 그럼 요즘에 뭐 발라? 무슨 식품에서 뭐 액기스를 뽑아갖고 우리 건강에 뭐 피부에 좋게 뭐 했어요. 그러면 우와 좋은가 보다.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이용하는데 늦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것도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계속 똑같은 말 던지고 있는 거야. 뭐야? 아, 풀떼기 많이 쓰고 있어요. 그치? 그럼 읽는데 이런 거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그냥 넘어가. 어디 가? 어디 가? 벗다움 가면 되겠지. 벗다움 가면 되겠지. 벗다움 한번 가볼게요. 벗다움 가볼게요. 너네가 필요한 부분을 딱딱 골라 읽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거야. 물론 해석도 돼야 되겠지만. 벗다움 가볼게요. 컬렉티블리 뭐야?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얘네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뭐야? 풀떼기 좋아요. 그리고 서양 세계는 봤습니다. 뭐를요? unprecedented. 유례없는 전례없는 이란 뜻이야. 전에 있었던 적이 없을 정도의 리바이벌. 자, 뭘 봤어요? 뭘 봤어? 다시 살아나는 거지. 부활을 본 거죠. 어디에 관심? 약초 이용에 있어서의 관심. 그다음에 유용한 식물들에 있어서의 관심. 지난 20년 동안. 데케이드는 10년이니까 2니까 20년 동안. 뭔 말이야 결국? 약초 이용 존나 많이 늘었어요 이거지? 선택지 가봐야지. 더 입고 앉았냐. 쏘담 읽어도 되는데. 일단은 가보는 거야. 자, 1번 최고의 풀떼기들 기르고 먹을. 어디에서? 집에서. 집에서 풀떼기 길러서 쳐먹으래. 꺼지시고. 약초 이용에 황금기에 도래 도착 출현. 그제? 2번이네. 3번 가볼게. 선택지는 다 읽어야 돼. 건강에 좋은 풀떼기들. 하지만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안전할까? 개소리. 자, 4번. 자, 의료적인. 메디커. 의료적인 약초 이용의 과학과 실행. 개소리.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 뭐에? 풀떼기의 이익들. 자, 답은요? 2번 골라야지. 그제? 됐나? 자, 그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연결어. 없죠? 저 첫 문장 가볼게요. 자, 웨어레이스. 뭐뭐인 반면에죠? 자, 뭐인 반면에? 촉각과 시각과 청각은 메디에이티드. 너네 미디아 알디. 미디아라는 표현 알지? 미디아. 미디아는 어디에서 왔어? 미디엄에서 왔어. 이게 뭐야? 매체죠? 매개체지. 매체가 뭐하는 거니? 매체라는 말이 뭐야? 매체, 매개체가 뭐야? 학생들과 공부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우행시다. 가운데 있는 거지. 매개체라는 게, 이어주는 게 매개체 아니야. 그제? 그래서 메디에이트는, 내가 예시가 그지 같았는데. 메디에이트는 뭐야? 중간에서 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 중재하다.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데 가운데 껴. 그럼 중재하다지. 그다음에 또 뭐어도 돼? 얘네 둘을 서로 이어주다야. 그치? 이어주다라는 뜻이 있어. 매개체를 통해서 이어주다라는 뜻이 있어. 전달하다, 이어주다. 전달하다, 이어주다. 그러면 촉각과 시각과 청각은 이어지지, 전달되지. 무엇에 의해서? 밑에 있는데 대뇌피질이야. 뇌에 있는 부분이죠. 뇌에 있는 부분이야. 뭐를 담당하죠? 리즈닝 뭐야? 추론이죠. 추론과 인털렉트. 지적 능력이죠. 이런 걸 담당하는 뇌의 부분에 의해서 전달된대. 그런 반면에.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봐. 촉각, 시각, 청각은 머리 쓰는 부분이지. 머리 쓰는 부분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반면에. 얘는 뭐냐? 올 팩토리 밑에 있잖아. 뭐라고? 뭐라고 있어? 후각이지. 후각 신경은 패스 임펄스 이시. 임펄스는 충동, 자극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는 자극이겠지. 후각의 신경은 전달합니다. 패스가 동사야. 자극을 어디로요? 어디로 전달해? 밑에 있네. 변연계로 전달하는데. 자극을 변연계로 전달해. 그런데 변연계는 어디야? 뇌의 부분인데 그 뇌의 부분은 뭐야? 이게 포인트네. 후각은 자극을 일로 전달하는데 이 부분은 뭐 하는 거야? 감정이 형성되고 기억이 저장되어지는 곳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촉각과 시각과 청각하고 후각인데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자극이 전달되어지는 부분이 달라. 그런데 이거 갖고 뭔 말을 하고 싶은가 봐. 자, 한번 가볼게. Animals that depend on. 의존하는 동물이 어디에 의존에? 후각에 의존에.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얘네들은 매우 하일리, 매우 뭘 발전했죠? 이 변연계가 발전됐대. 변연계는, limbic system은 원시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의 뇌의. 그런데 남아있어. 어디로부터? 어떤 시기로부터 남아있는 인간의 뇌의 원시적인 부분이야? 어떤 기간이야? evolutionary history. 진화적인 역사 기간 동안 계속 남아있어 왔던 거죠. 그때는 어떤 때인데, 그러면? 그때는 옛날이죠. 옛날 원시 시대니까. 동물들처럼 우리도 또한 어디야?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어디에 의존했어? 후각에. 우리의 후각에 생존을 위해서 의존했었던 그런 진화 시기로부터 남아있는 뇌의 부분이야. 원시적인 부분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야. 손감 펜치시고요. 자, 클로스 릴레이션십. 밀접한 관계와 뭐 사이에? 후각신경과 뇌의 변연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설명해 줍니다. 뭘 설명해 줘? 왜? 아로마가 뭐예요? 향기지? 왜 향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놀랍고 강력한 반응을. 그 반응이 뭐에 저항하지? 뭐에 저항해? 논리에 저항할 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지. 후각은 논리에 저항하는 그런 강력한 반응을 만들었는데. 냄새로 인해서 우리 논리대로 생각을 해야 하네? 안 한다라는 거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자 또 향감 펜치시고요. 그러한 반응들은 되게 즉각적이고 갑작스럽습니다. springing from, spring from 튀어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어디에 깊은 곳이야? 인간의 psyche 하면 뭐야? 정신이죠, 정신.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봐. 촉각, 시각, 청각은 뇌의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그 뇌의 부분은 뭘 담당해? 생각하는 걸 담당하지. 후각은 뇌의 어느 부분이야? 감정이 형성되고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랑 연결이 돼 있지. 그럼 생각해 볼게요. 촉각, 시각, 청각은 생각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후각은 뭐랑 관련이 있어? 느낌. 맞아, 아니야. 느낌. 그 얘기잖아. 되니? 그래서 저 뒤에 밑에 보면 여기 Y 다음 보면 뭐야? 아, 뭘 설명해줘? 이야, 냄새가, 향기가 놀랍고 강력한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하는 거하고 어떨까? 다른 거겠지? 따로 노는 거겠지? 그 얘기하고 싶을 거야, 필자는. 이해가? 선택지가 볼게요. 냄새가, 냄새의 영향력.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학업적 개소리하고 있어. 왜 공부하는 거가 왜 나와? 공부하는 거는 아까 아침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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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부분이겠지. 그제? 2번. 그라운스는 토대 근거죠. 진화론을, 어드보케이트 뭐 하는 거냐? 옹호하다야. 진화론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토대 근거 개소리. 자, 3번. 웨이즈, 방법들. 뭐 하는 방법들? 어드밴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나아가게 하는 방법들. 감정적 발달을. 뭘 통해서? 감각들을 통해서. 여기서 감각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후각이 뭔가의 차이점 얘기하고 싶죠. 아니죠? 자, 4번. 하우투, 방법이죠. 뭐 하는 방법? 능력을 인헨스, 높이기 위한 방법. 뭐의 능력? 뇌의 다른 부분들의 능력. 꺼지시고. 자, 5번. 이유야. 어떤 이유? 어떤 이유? 후각적인 인풋 정보가. 인류스가 뭐 하는 거야? 유도하다죠. 후각적인 인풋 정보가 뭘 유도하죠?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들을 유도하는 이유. 왜 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답은 몇 번? 5번 골라야지. 이해가죠? 쉽지 않다. 문제들이. 미니 테스트 1. 자, 도표 가볼게요. 도표는 뭘 다 하고 앉았냐? 다 맞았죠? 어려웠어요. 병달음이 밥이죠. 자, 봐. 도표해 줄게. 자, 도표는 어디 봐? 제일 처음에 보면. 제목을 봐. 제목 보고 도표 확인해. 오케이? 제목은 뭐니? 제목이 뭐야? 밀레니얼 시대의 태도야. 뭐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죠. 싱글이냐, 결혼하냐. 되는 대로 살아. 자,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 자, 설베이 조사죠. 자, 설문조사가.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가 요청했어. 리스폰던츠는 응답자죠. 응답자에게 레이트 하라고요. 평가하라고요. 뭘 평가해? 평가하라고. 뭘 평가해? 쉬울지를. 누구나 누구에게? 결혼 안 한 싱글이 쉬울까? 결혼 한 사람이 쉬울까? 뭐하기에? 뭐하기에? 다섯 개의 목표를 성취하기에. 인생에서. 자, 그럼 다섯 개의 목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야? 자, 목표 봐봐. 직업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제일 제일 올라가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야?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거. 3번은 재정적으로, 시큐어가 뭐야? 안정된 이죠?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거. 누구한테 쉬울까, 이거야? 자, 4번은 네 번째는 뭐야? 행복을 찾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가족을 양육하는 거죠. 뭐 새끼 낳고 이런 거. 대충 너네가 생각해 봐. 가족은 뭐야? 메리드가 당연히 높겠지. 그렇지? 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싹 나네. 자, 가볼게. 자, 첫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이요. On all but. 버텔다 비추 이거. On all but. one of the goals. 버텔 무슨 뜻이 있니? 하지만 말고 버텔 무슨 뜻이 있어? 제외하곤이라는 뜻이 있어. 그거 무조건 알아둬야 돼. 자, 목표들 중에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라고? 목표들 중에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more than half. 뭐가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말했습니다. 결혼 상태는. 결혼 상태지. 결혼 지위는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자, 그럼 절반 이상이니까 봐라. 요거네. 차이가 없어요지. 네 개지? 하나를 제외한 전부야. 요거 포인트죠. 자, 1번 맞아, 안 맞아? 맞죠? 요걸 아냐, 모르냐야. 맞죠? 하나만 절반 아래 21표잖아. 나머지는 다 50이 넘었잖아. 맞아, 아니야. 목표들 중에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말했습니다. 결혼 상태는 차이가 없다고요. 자, 1번 맞았어요 일단. 자, 2번 가볼게. The Lone. Lone이 뭐냐? Lone니는 뭐냐, Lone니. 너 항상 Lone니하지. 외로워. 왜 외로워?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Lone Exception 하면 유일하냐. 유일한 한 가지 예외는, 하나밖에 없는 예외는 어떤 거야? 가족을? 가족을 뭐 하는 거죠? 꾸리는 거지. 그 예외 21표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여기는 50% 미만이잖아. 전적으로 75%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결혼한 사람이 훨씬 더 쉽다고 뭐보다? 싱글보다 이거지. 가정 꾸리는데 75%가 말하지. 그치? 결혼한 사람이 쉽다고. 자, 2번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았잖아. 이거 얘는 결혼한 사람에게 쉽다가 75%잖아. 맞잖아. 그다음 계속 가볼게. among those,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말해? 결혼 상태가 차이를 만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죠? 결혼한 삶이 보여집니다. 뭐 한 것으로? 선호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prefer A to B 하면 뭐야? B보다 A를 선호하다지? 그래서 2가 뭐야? prefer 다음에는 보다야, 뭐뭐 보다. 그러니까 결혼한 삶이 선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보다? 뭐보다? 싱글인 것보다. 뭐에 있어서는? 뭐에 있어서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파인딩 해피니스 한 것은 이거지.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이거? 이거 두 개를 봐야지. 이걸 두 개로 보는 건 싱글이 높아. 이 두 개는 어느 게 더 높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메리드가 더 높지? 메리드가 37, 26, 11, 7 맞잖아. 그럼 3번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메리드 라이프가 훨씬 더 선호되어져, 싱글보다. 어디에서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오케이, 바리? 자, 그럼 conversely지. conversely는 뭐야? 반대로야. 반대로 그러면 일단 도표부터 가볼게. 싱글이 더 많은 건 뭐냐? 싱글이 더 많은 건 뭐야? 위에 두 개지에. 직업에서 잘나가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건 뭐야? 싱글이 더 크지에, 그치? 자, 그럼 구분해. 그 얘기하겠네. 자, 봅시다. 싱글 라이프가 훨씬 더 쉬운 것처럼 보여. 앞서 나가기 어디? 커리어에서 이거지. 자, 그럼 커리어야, 커리어. 커리어니까 이거지? 첫 번째 거 이거지? 맞죠? 자, 그럼 답 5번인데 5번 뭐가 들리는지 볼게. 약간 더 많은 응답자가 생각했습니다. 더 쉽다고. 누가 뭐 하는 게. 결혼한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게. 누구 보다? 싱글 펄슨 보다. 잠깐 가볼게. 누가 더 많아? 싱글이 더 많잖아. 사회적 지위 뭐가 더 많아? 싱글이 더 많잖아. 싱글은 21%고요. 결혼한 사람이 16%잖아. 맞죠? 그럼 뭐가 틀렸니? 앞뒤가 바뀌었죠?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고. 얘네 둘이 바뀌었잖아. 그잖아. 사회적 지위를 얻기 누가 더 쉽다고 생각해? 싱글이 더 쉽다고 생각하잖아. 답 몇 번. 5번이야. 왜 틀려 너. 너 몇 번 했어? 좀 알았어요. 근데 어려웠다고 해석이? 알았어요. 가보실기. 자 봐. 8번 가보겠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죠? 일단 불일치야.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한 문장 읽고 선택지 한번 보고 한 문장 읽고 선택지 한번 보라고 했어. 순서대로 나오니까. 되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답변만 가볼까요? 다 맞았지? 해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쉽지는 않았어. 잘 봐. 오스티아라는 곳이지. 시츄에이트. 시츄에이트의 위치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뭐야? 위치 되어져 있죠. 어디에? 마우스는 뭐야? 강의 마우스는? 강의 주둥이는 뭐야? 어귀를 말하죠. 티버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는 오스티아는 로마의 첫 번째 식민지들 중에 하나였다. 선택지 1번 봐봐. 맞아 안 맞아? 1번 맞아. 1번 제껴. 파운디드 뭐 되어줬어? 우리 파운드, 파운디드, 파운디드 하면 설립하다지? 설립되어줬어. 기원전 350년경에 뭐로서? as a base, 기지로서. 누구에 대항하는? 파이어리츠 알아주세요. 뭐예요? 해적이지? 그것의 벽은 단지 5에이커를 커버했습니다. 관련 없잖아. 선택지 봐봐. 빨리 막 가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그것은 One of the colonies, Sula, a Roman general took for his veterans. 그랬어. 그것은 뭐가 됐어? 식민지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누가 로마의 장군인 Sula가 취했어? 누구를 위해서? 베테랑을 알아도 해야지. 베테랑. 베테랑. 베테랑이 뭐냐? 보통 월 베테랑이라고 그래. 전쟁을 붙여. 전쟁 참전용사를 말할 때 월 베테랑이라고 그래. 이 표현은 외자. 월 베테랑. 베테랑이 뭐라고? 우리 베테랑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벌써 은퇴한 애들을 말해. 그래서 보통은 월 붙이면 월 베테랑. 비에트남 월 베테랑은 베트남.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야. 오케이? 됐냐? 로마의 장군이 이 식민지를 취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의 참전용사들,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이거죠? 컨택지 봐봐. 2번 됐어? 안 됐어? 됐지? 퇴역 군인이 바로 베테랑이야. 베테랑. 그다음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스티아는 초기에 로마의 주요 항구였다. 폴트 항구죠? 하지만 It's a harbor was open to stumps. 어떻게 됐대요? 하버드 항구죠? 항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었어? 어디에 드러나 있었어? 폭풍 위에 노출되어 있었죠? And plagued. Plague가 뭐 하는 거야? 괴롭히다야. 괴롭힘을 당했대. 무엇에 의해서? 모래톱. 그리고 절대 아이들 이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은 강에 있는 항구였고요. 이 부분에 나오네요. Could not cope with.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배들은요. 선택지 봐봐. 3번 맞죠? 로마가 의존하게 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게 의존해. 어디에 수입되어진 곡식에 수입되어진 곡식이 뭐야? 포즈올리죠? 네이플 근처에서. 그렇죠? 수입되어진 곡식 이름이 이게 아니네. 이 곡식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서 이거 동네 이름이죠? 얘가 포즈올리가 네이플 근처에 이게 뭐가 됐죠? 로마 사람들을 위한 깊은 해역을 가진 한국가 되었습니다. 이거죠? 자, 그곳에서는 물건들이 트랜스쉽 트랜스가 옮겨야 옮겨서 실어져 어디로? 바지선으로 바지선은 기었지 해안을 따라서 오스티아로 그렇죠? The ladder ladder는 뭐야? 후자죠. 후자 후자는 누구를 말해? 오스티아를 말하겠죠. 이 동네는 여전히 바다로 가는 로마의 아울렛이었습니다. 이거죠? 출구였습니다. 됐니? 포즈올리에서 뭐 한 바지선이 일로 들어온 거 자, 4번도 맞죠? 근데 이곳은 값이 비싸고 리스키 위험했어요. 그래서 기원 후 42년에 AD는 이제 BC의 반대말이죠.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은 누군데? 되살린 거죠? 줄리어스 시저의 거대한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를 되살린 이 사람이 뭐 하기로 했어? 인공항구를 Artificial 인공이죠. 인공항구를 짓기로 결심했죠. 어디에? 오스티아에서 북쪽 이마일 떨어진 곳에 그 항구 이름이 뭐야? 폴투스야. 나중에 폴투스라는 항구를 줬잖아. 그럼 폴투스를 대체한 게 아니라 폴투스 항구로 인해서 이게 오스티아가 뭐야? 대체되어진 거죠. 답 몇 번? 5번 안내문 굳이 해야 되냐? 안 해도 되죠? 안내문은 잘 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안내문은 뭐부터 봐? 선택지 보고 하나하나 올라가서 확인해. 알겠지? 그게 빨라. 와장창창 어차피 다 맞는데 그죠? 자 그럼 1번 이건 뭐야? 문제가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야? 일치야?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 17세와 18세 참가자는 지불하는 입장료가 같냐? 어딨어 빨리? 다르지? 17세는 42 18세는 49잖아. 그죠? 자 그럼 1번 틀려. 자 2번 가볼게. 타잔그네의 높이는 숲의 지면으로부터 55비트가 넘는다. 빨리 찾아. 빨리 찾아봐. 어딨어? 빨리 찾아. 어딨어? 타잔그네 빨리 찾으라고. 여기 있잖아. 타잔. 업투가 빠인 포인트지. 업투. 업투가 뭐야? 까지지 까지. 높이가 뭐야? 55비트까지 되죠? 그러면 최대 최대 55비트잖아. 넘는다 틀렸지. 자 3번 빨리 찾아. 2시간 반 보이면 빨리 2시간 반 찾으면 되네. 어딨니? 마지막에 있네. 너는 스윙해서 다닐 수 있대. 각각의 코스를 원하는 만큼 많이 여러 번. 몇 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있어? 있잖아. 단 몇 번이야? 3번이지. 가면 돼지. 자 10번도 빨리 선택지 봐봐. 1번. 더 줄어들 봐봐. 10대, 10세. 10대가 뭐냐? 10세. 10세. 10세 이상의 야동. 야동이면 아동은 참가할 수 없다. 빨리 봐. 나이 맞죠? 7세에서 9세. 자 2번 빨리 봐. 프로그램은 야간에도 진행된다. 일치하지 않는 건데 개소리죠? 왜? 오후 3시까지야. 그치? 답은요? 2번 끝. 이렇게 빨리 푸는 거야. 넘어가. 자 11번 어법 나왔죠? 11번 어법은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 다 해야 돼.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해석 다 하면서 푸는 거야. 자 8000년 전에. 자 중석기 시대의 한 예술가가 그렸습니다. 장면을요. 장면이 뭐에 부여해 드라마를. 어디에 드라마를.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인간의 그리드가 뭐야? 탐욕이죠. 탐욕에. 그치? 관계없어 하지? 그림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어디 위에? 벽 위에. 어디의 벽이야? 스페인 북쪽에 있는 동굴벽에 있대. 그치? 자 그럼 이승 뭐 받았어? 그림 받았죠? 그림은 폴트레이. 그림이다. 묘사입니다. 인간 형상을. 인간 형상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나무에 있는 인간 형상이죠? 그런데 인간 형상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거 PP죠? PP지. 그럼 뭐야? 뭐뭐 대여진이지. 앙발롭이 뭐야? 감싸다야. 감싸졌죠. 어디에 감싸졌어? 인어 클라우드 오브 인섹츠. 뭐야? 벌레. 골레. 곤충. 곤충의 구름 같은 곤충에 둘러싸여진 거지. 그럼 인간 형상이 둘러싸여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것은 그립니다. 나무 속에 있는 인간 형상을. 그런데 그건 둘러싸여져 있어. 구름 같은 벌레들에. 그치? 됐냐? 자 그럼 1번 맞고요. 그런데 그 벌레는 뭐야? 벌이야 벌. 이 고대의 증거는? 이 오래된 증거야. 뭐에 대한 증거? 오브 어디까지 가? 빨리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줘 빨리. 짠 하고 이제 프라브 쓰지. 자 이 오래된 증거 어떠한 증거야? 우리 종이 아주 널리 사랑해. 뭘 사랑해? 인텐스 강렬한 스윗니스. 뭐야? 달콤함. 버리라며. 달콤함을 사랑한 거지. 이것이 이런 증거. 이거에 대한 증거가 증명하려는지 모릅니다. 왓은 것이죠. Must have a pp money. 뭐뭐 이었을림에 틀림? 없다죠. 뭐였을림에 틀림없던 것? 어떤 관행이나 관습 이었을림에 틀림없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누구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 동굴벽에 그들의 경험을 디픽트가 뭐야? 묘사했었던 사람이죠. Must have a pp. 뭐뭐 이었을림에 틀림없다. 맞죠? 달콤함에 대한 그러한 퀘스트는 퀘스트는 뭐야? 추구죠? 추구가 주어져. 동사. 추구에 s 붙었으니까. 아, 맞아. 그렇죠? 달콤함에 대한 그러한 추구들은 이다. 특징적인 것이다. 캐릭터리스틱 오브. 누구에게서? 우리 종 멤버들에게서 특징적인 것이다. 이거죠. 선생님? 자, 침팬치나 보노보스는 얘네는 누구야? 원시 친척이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원시 친척인데 뭐야? 걔네들과 함께 우리가 거의 98%의 DNA를 공유하고 있죠. 근데 얘네 또한 랍 비하이브스 이랬어. 자, 이 문장의 주어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걔가 주어죠. 얘의 동사 빨리 찾아. 비하이브는 뭐니? 벌집이지? 벌집을 뭐 했다고? 랍 했다지. 이게 이거. 이게 동사야. 랍이 동사야, 랍이. 랍이 뭐 하는 거냐? 랍어가 강도잖아. 강도가 강도지라지. 털었다 이거야. 어딜 털었어? 벌집을 털었다고. 우리 인간도 벌집을 털지? 누구도? 침팬치나 보노보스도 벌집을 털었다고요. 됐니? 자, 근데 봐. 얘네 누구라고 그랬어? 얘는 동격이야. 얘네는 아이고 원시 친척이야. 오래된 친척이야. 누구랑? 근데 이 원시 친척들과지. 얘가 선행사거든. 왓은 선행사 있니? 없니? 없지. 없으니까 뭘로 가야 돼? 관계 대명사로 가야지. 이 친척들과 함께 우리는 공유하고 있죠. 거의 98%의 우리의 DNA가. 그치? 해석이 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DNA의 거의 98%를 공유하고 있는 원시 친척인 침팬치와 보노보스도 이 벌집을 또한 털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꿔야죠. 다음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